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관계자 한 모 씨의 가족 A 씨를 불러 농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 씨와 A 씨 등 한 씨 가족 5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 신도시 노원사동 용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 정보 부정 이용 행위 6건을 적발해 내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